Q. 안양전의 중요한 경기 일단 오늘 중요한 경기 안양전에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승리하고 싶다고 마음 먹고 경기를 추천했는데 승리해서 대포팀 가능해서 너무 고프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팀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가 많이 남았는데 형들하고 친구들, 후배들 다 믿고 대포팀 가서 좋은 성적, 좋은 결과를 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포팀 간다 보니까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, 도움과 협력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가 부산 선수들이 큰 힘을 낼 수 있게 큰 응원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의 장점은 활동량이나 공간춘투, 1대1 능력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시키는 느낌으로 좀 더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언제나 팀을 위해서 뛴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경기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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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